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 겨울에 뭐 딱히 달에는 뭐 할 게 없고요 음 뭐 정리하고 또 이제 내년 한 해 또 준비하고 또 기타 이제 올해 했던 거 정리하면서 일지를 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일지 다 정리했고 또 이제 영동일지로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그리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복귀를 해 보니까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어김없이 또 올해도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려구요 2022년도 올해 작업한 것들이에요 음 재배력이죠 어떻게 보면 재배력인데 올해 한 해 한국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이제 보통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면은 3월 25일부터 이렇게 세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약 길이는 0.5cm 에서 1cm 미만 인데 어 매년 그렇지만 요 때까지는 냉이가 있어요 냉에 냉이가 있는데 잎이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보호된 상태에서 는 어 서리가 내린다고 해도 예 그다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추원 지역이어나 이제 뭐 동부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애들 이렇게 이제 안개분사 장치나 물 줘 가지고 이걸 얼리더라구요 얼린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녹도로 하면 이제 서리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음 4월 4일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4월 1일 자 사진은 집 앞에 있는 양지 쪽에 있는 애들이고 4월 4일 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다소 산이랑 산 쪽에 있는 애들이랑 양지 쪽에 있는 애들이랑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나는데 올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 때가 이제 요게 어 매실 매실 곳이에요 이게 청매실 요게 이제 홍매실 꽃이 와 이렇게 펼 때인데 청매실이 조금 더 일찍 피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날짜인데도 요거는 4월 5일 자 날씨가 조금 따뜻한 지역이고 냉이가 없는 지역이면은 이제 이런 봄에 이렇게 식재를 합니다 지금 뿌리는 나무 상태로 있는 애들이에요 다소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해갖고 이제 겨울 또 늦 초봄이죠 초봄에 아주 이런 초봄에 뿌리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 놓고 밭에다가 골을 줄을 치죠 시설을 안에 안 돼 있습니다 시설 안하고 골 간격 있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격자 모양 간격을 잡은 다음에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에는 고추 지지대나 이런걸 이용해서 키운 다음에 그 이듬에 시설을 하기도 하시더라구요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4월 11일 이에요 이제 요거는 사진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찍어 놨냐고 하시더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확인하는 거 4월 11일 요거는 이제 재활용하는 가지 재활용 전년도에 썼던 가지 버리지 않고 다시 짧게 눈을 둬 가지고 두 눈에서 3년 정도 둔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전년도 썼던 가지를 활용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과정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11일 날 이제 요렇게 14일 쯤에 이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길게 쭉쭉 빠져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놔두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세력이 좋은 애들 얘네들 요런 두 개는 놔두고 요거 하나는 제거 또 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하단부에 나온 애들은 제거할 거에요 먼저 나온 애들 튼튼한 애들만 한두 개지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두면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힘이 좋아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요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요런 방식으로 못하는 게 있고 이 품종마다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얘는 수세가 좋기 때문에 수세가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동일한 건데 다소 어린 나문데도 어린 나무에요 어린 나문데 요거는 이제 요런 재활용 방식이 아니고 신초를 유인해서 만든 방식이라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눈이 하나로만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다수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깁니다 14일날 나와 있는 이제 재활용한 애들 재활용해서 전년대 썼던 눈을 활용한 애들 보다는 다소 이제 길게 좀 빠져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다 따라가구요 요 사진은 지금 이제 달에 순이에요 달에 순 달에 순은 요 때쯤 채취하거든요 달에 이제 4월 10일부터 10일쯤 내외 해갖고 10cm 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연합니다 요때 채취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재배지에서 채취한 게 아닙니다 얘는 순수 야생으로 이제 제가 실제는 요 지금 계곡 골짜기 이쪽으로는 전부 다 다 야생 다래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군낙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에 순은 채취해 가지고 뭐 이제 활용을 합니다 양이 이렇게 많아 보여도 실제로 말리면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요건 4월 21일이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물고 나옵니다 꽃을 물고 나오는데 이때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어 적게 물고 나온 애들 시원찮은 애들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음 특이하게도 이렇게 이제 재활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지가 아니고 장과지 형태로 거의 꽃 개수를 15개 이상 18개 최대 이제 27개 지금 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얘는 15개에서 18개를 물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확인하면서 물고 나오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얘는 재활용했던 애 얘는 이제 신초에요 신초 전년도 신초에서 나오는 애들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요렇게 지금 세력이 약한 애들은 제거 해야 되고요 4월 24일 24일 장면인데 이제 위에서 찍어 놓은 거예요 위에서 찍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쭉 다래반 모양으로 이렇게 막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예 확인한 거고 요거는 2년생이에요 2년생 2년 차 들어가는 애들 뭐고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요거는 수영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확인하려고 그러면 가지 개수 몇 개가 뽑힌 아이고 확인하려고 이렇게 놔둔 건데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전부 예 필요없는 밑에 부분 하단부 제거하고 간격에 맞춰서 일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간격에 맞춰서 다 놔두면은 나무 수세가 뻗질 않아요 그래서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 요건 5월 1일 5월 1일 이제 본격적으로 냉해나 서리 피해가 없으니까 요 때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다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꽃 개수가 지금 신초에서 나온 애들은 꽃 개수가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예 요게 지금 송이 형태로 요 끝부분은 마감이 된 겁니다 지금 뻗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부분이 다 마감이 된 겁니다 여기다 보면 마감이 된 거에요 꽃 개수 3 1 2 3 4 5 6 7 3 7 21 21 개네요 이렇게 해서 최소 18개 이상 15개 이상 물어줘야 송이 형태로 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5월 3일 인데 5월 3일 요건 유목 이에요 2년차 유목 인데 요 때 이제 1차 도장지 에요 가장 이른 봄에 나왔던 첫순 첫순을 가지고 뽑아내는 도장지 들입니다 예 힘차게 나가는데 음 사실 1차 도장지 요 때 1차 도장지 라고 하면 1차 도장지를 대부분 활용하면은 빠른 수영을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1차 도장지 라고 그래서 튼튼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힘겹게 지나가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은 끊어서 연장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 갖고 1차 도장지가 막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1차 도장지는 수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어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는데는 그다 도움은 안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2차 도장지 6월 달에 나오는 도장지 들이 훨씬 좋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꽃 개수를 더 많이 물고 그렇더라구요 그 다음에 요건 5월 5일 지금 요거는 이제 음 묘목 지금 나무 뿌리 만들어 갖고 뿌리 작업을 해서 키워 가지고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때가 가장 안전한 때 구요 요 때가 가장 많이 식재를 하는 때에요 4월 초 또는 3월 말 식재는 사실 약간 불안불안 하거든요 그래서 냉해가 있는 지역이라면 조금 피하는 게 좋구요 어 재배지가 조금 냉해랑 상관없는 지역이다 어 다소 나는 조금 따뜻하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때도 들어가는데 가장 요 때가 안전하면서도 제일 좋을 때에요 그런데 단점 조금 늦게 들어갔으므로 어 첫번째 이렇게 나오는 도장지를 유도할 수가 없구요 지금 위에 올라와 떨어지고 위에 올라가는 순들이 제대로 뻗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뿌리가 다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 가지고 얘네들은 뻗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대신에 요렇게 요때 주심 없는 건 애들 애들은 절대 죽을 일은 없습니다 죽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때는 예 5월 중순이구요 5월 중순 5월 15일 요때부터는 이제 주위에서 잘 봐야 돼요 요전에는 할 게 없구요 사실 요전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5월 15일 전에 꽃이 완전히 만개하기 전에 요때는 뭐 방제를 할 수 있으면은 이른 시기에 살충제 살균제 한번 들어가면 좋습니다 요 요 요 요 요 끝부분에 이제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으로 이제 어 이제 너무 습해 가지고 곰팡이 병이 피거나 이러면은 낙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15일 이전에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이제 방제 한번 해 주면 좋다 뭐 유기농 자재를 쓰셔도 되고 저는 그걸 못 했어요 올해 너무 바빠 가지고 예 포도밭 공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5월 18일 요게 이제 양지 쪽이에요 양지 쪽 양지 쪽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5월 19일 똑같은 날짜가 얘가 5월 19일이고 얘가 5월 18일인데 얘는 꽃이 안 폈어요 왜 그러냐면 3미터에요 3미터 햇빛이 아예 받지 못하는 거의 받지 못하는 3미터 얘는 5월 18일날 이렇고 5월 20일날 이렇게 만개한 겁니다 5월 20일날 이게 정상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에 중부지방 이 지역에서는 5월 20일이면 이렇게 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재밌는 거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꽃봉오리가 나와 있는 4월 20일경에 나와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가지고 한 달 있다가 피는 겁니다 한 달 있다가 꽃 안 핀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5월 하순 5월 22일 이제 하순으로 들어가면서 부터는 꽃이 지금 여기 보면 수술 위에 보면 까마잡잡한 수술 여기 암술이잖아요 얘는 자가 수정이 된다고 했어요 꽃가루가 있어 가지고 물고 나오면서 자동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찾고가 됐네요 벌써 꽃받침이 뒤로 밀려나면서 꺾이면서 이렇게 찾고가 되고 이때 힘차게 밀고 나와야 꽃받침이 떨어지면서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전합니다 근데 힘이 없다 나무가 힘이 딸려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더 적어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이른 시기 5월 5월 말에 와 가지고 습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과습이다 그러면 꽃받침 부분에 병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고 잘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꽃이 펴 있는데 방지를 할 순 없어요 제가 올해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지금 요구름이죠 5월 25일 요때 지금 입 뒷면을 보면 이렇게 뭔가 낀 것처럼 갈변이 돼 있죠 요게 이제 응애입니다 녹응애에요 달에 가장 천적 그리고 지금 줄기 부분도 이렇게 갈변이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경우면은 뭐 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얘를 방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전체 과원에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못 쓰게 됩니다 입도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고 숨궁을 막아놓기 때문에 얘는 흡집을 하니까 결국 이런 시기에 낙엽이 되어버려요 지저분해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였으면 벌써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 가지고 어 방제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응애 방제를 하면 안 되는데 요 때는 수정이 다 안 끝났잖아요 5월 26일 상태가 지금 막 착구가 되고 꽃받침이 안 떨어져 있고 완전히 수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때도 일부 막 미수정 이렇게 된 게 있고 여기도 지금 한 점 수정이 더 돼야 되는데 요 때 급해 가지고 방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 꽃이 미수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막 낙화된 것도 있고 미수정 되면 이제 막 기형으로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참 실수했어요 그래서 요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 25일날 요거 확인하고 26일날 넘어가면서 요 때 방제를 해 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상순이죠 요 때 이제 2차 도장지가 나온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나온 것도 있고 2차 도장지 출발한 애들은 요렇게 민자로 나와요 꽃도 안 물고 아무것도 그냥 그냥 요거는 1차에요 요게 꽃이 여기 보입니다 근데 2차는 요렇게 그냥 쭉 뻗어 나간 애들이 보여요 근데 요기 이제 늦게 나온 애들이고 6월 2일날 이제 됐는데 수정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요렇습니다 상태가 정상 수정된 애들은 이렇게 이제 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됐고 응애 방제할 때 약한을 입은 약해를 입은 애들은 요렇습니다 요렇게 지금 까무잡잡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말라와 죽습니다 미수정 이에요 6월 7일 요건 이제 수정이 정상적으로 된 애들 된 애들은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막 크거든요 비대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6월 상순은 비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 요 때는 반드시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물관리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수분 유지를 해 줘야 되더라구요 수분량은 약 50% 60% 정도 많게는 70% 까지도 줘요 고장질을 유도해야 된다 그러면 추비를 주고 물을 좀 세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준해서 거의 70% 이상 수분 유지를 해줘요 요거는 뿌리 피해 보내드려요 요 때 겨울에 이제 겨울에 제가 몰라가지고 2번 봤이죠 2번 봤인데 뿌리 피해 봐가지고 열매만 이렇게 막 잣뜩 나오고 열매가 많이 달렸으니까 멋있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상태예요 여기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장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안 보입니다 도장지가 그래서 요때 열매를 더 따줬어야 되는데 어 두대지 피해란 생각을 안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2번 봤을 때 일부 두나무가 그랬어요 이거 이제 두대지 피해입니다 두대지 피해 봐가지고 도장지가 안 나오고 해걸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15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에 봐 드리고 이제 막 쭉쭉 크기 시작해요 불과 이제 보름만에 착과되고 보름만에 이렇게 막 쭉쭉 크는 겁니다 요때 과경 사이즈는 약 1.5cm 2cm 정도 되겠네요 6월 18일이고요 18일 사진데 뭐 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요때도 요때는 이제 그 선녀벌레가 시작이 됩니다 6월 11일 요때인데 6월 중순이면 이제 선녀벌레들이 밭 사이드 쪽에 부하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선녀벌레를 방제를 밭 사이드 쪽이나 있죠 가운데 그래서 풀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요때는 19일 유목인데 여기는 이제 풀을 싹 깎아가지고 이제 도장지가 뻗죠 막 뻗은 거를 이제 꼬이지 말라고 살짝살짝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감기면 안 돼요 끝부분은 감기는 걸 어쩔 수가 없는데 요 부분 내가 써야 될 부분은 감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살려야 되고 이제 올라가는 거 타고 가라고 이렇게 얹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하순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밭 요거는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송이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6월 28일 요때 이제 제가 포도 공사가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고 나무도 이제 다 심었고 요 때 이제 제추멘트 멀칭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밭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포도밭 유목기 때는 밭에 잘 안 가거든요 대신에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때까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고 6월 29일 요때는 이제 체리를 하고 계신 저희 장목반에 체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농장 가서 매년마다 이제 체리를 먹어 보러 가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빨간색 체리죠 요거는 이제 노란 체리인데 요거 품종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빨간 체리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물론 빨간 체리도 맛있습니다 라핀이나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오는 러시아파로나 뭐 종류가 많죠 근데 이제 뻘이나 크림슨이나 뭐 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밭에서 먹는 체리는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이 노란 체리는 당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대신 단점은 빨리 물러요 그래서 이제 먹는 용도로는 최고인데 뭐 판매 용도로는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체리 과수는 비추천 하시더라구요 물론 저도 체리를 공부를 좀 했지만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구요 6월 29일 요거는 이제 제 샤인머스켓인데 2차 알속기 끝나고 이제 봉지 싸야 되는데 봉지 싸기 전에 이제 마지막 확인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찍어놨어요 다소 이제 송이가 많이 매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하려고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다소 소미를 크게 만드는 형태로 해 놓은 거구요 7월 1일 요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 비데기죠 완전히 만진 비데기인데 요 때 이제 요거는 저 방제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이렇게 피해 봐가지고 미수정과도 이렇게 보이구요 요건 정상과구요 보입니다 요건 2번 밭인데 요렇게 이제 둥상둥상 매달린 것 같지만 얘네가 이제 불어요 점점 점점 불어나면서 요기 빈자리를 요런 빈자리를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소위 형태로 가구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듬성듬성 있어 보이지만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예 소위 형태로 갑니다 요 때도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쪽은 음지 쪽이에요 지금 요기 음지 쪽 요쪽은 양지 쪽인데 양지 쪽 애들이 이파리를 보면 요렇게 꾸기고 있어요 한 다소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요기는 반질반질 하죠 반질반질 합니다 요기는 반짝반짝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음지 쪽이라서 약간 서늘한 기후로 좋아해요 달에는 그래서 7월 7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 머루포도에요 머루포도인데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비데기 돼가지고 물관리 하는 겁니다 물관리 해서 물을 계속 꾸준히 줬더니 올해는 열거가 많이 없었어요 내년에도 이제 물 꾸준히 줄 생각인데 예 7월 중순이고 7월 19일 요 때는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장마철이에요 비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파리 뒷면에 보면 여기 지금 까뭇한 게 있는데 요거 요게 이제 그 그름병이 시작이에요 그름병이 시작인데 요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방제를 비가 오고 비가 온 후로 전으로 하고 방제를 한번씩 해줘야 되고요 요것도 지금 다 방제는 한 겁니다 방제는 이미 한 거예요 수확기에는 방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때 장마 전으로 해갖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7월 19일 요것도 얼추 송이 형태로 자리 잡아 갑니다 요렇게 그렇고 요때 이제 저는 부업이 있어요 부업이 있어가지고 블루베리를 땁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따는데 블루베리 가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년마다 들쭉날쭉 해가지고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먹고 또 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을 많이 할 때는 800평 정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줄였어요 수혜 피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7월 말이고요 이제 7월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풀이 막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왜 찍어놨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없어요 풀이 색깔이 달라요 컬러가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제 걸음을 주니까 예 걸음 걸음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시퍼렇게 하고 나오고 걸음이 안 들어간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랑 부분은 특히나 용탈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용탈이 심하다는 게 뭐죠 걸음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고고 이제 구별 구분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이제 걸음이 들어갔는지 걸음이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볼라고 요렇게 사진을 찍어놔서 해서 걸음 들어간 자리는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크는데 안 들어간 자리는 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데기가 끝나고 이제 숙성기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건데요 요때 되면 이렇게 소기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 잡고 비데기가 본격적으로 다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이즈를 손을 대서 이렇게 재보면은 손가락 두 마디 두 마디 반 요렇게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다소 이제 과피 표면을 매일 관찰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고 방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소 이쁘죠 요때부터 사실은 그을음이나 이런게 오는데 예 방제가 실수 없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제가 바짝 처음에 신경을 잘 썼습니다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미수정거가 발생했을 때 미수정거가 발생했을 때 말라붙어서 꼭지가 떨어졌잖아요 요거를 일일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면 요기서부터 병반이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잿빛곰팡이거든요 잿빛곰팡이병인데 잿빛곰팡이가 여기서 이제 썩어 가지고 포자들이 살고 있다가 장마철이 지나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병반을 넓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얘는 닦으면 닦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옆으로 그래서 반드시 제거를 그냥 아예 제거를 해 주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다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골아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 왔다 그러면은 어 이게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는 살균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닥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얘네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요거 이제 제거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수정이 돼서 병이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온다는 거 그래서 요거 요런게 발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수정기에 참 조심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온건 아니고 한 0.5% 0.1%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와가지고 일단 다 제거는 했습니다 제거하고 정리했고 일단 찍어둔 거예요 제빵이 꼼팡이가 이렇게 온다는 거 장마철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8월 6일 요게 이제 요거는 왜 찍어놨냐면 정상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미수정과 한두 개씩 껴 있어요 미수정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해가지고 8월 6일 요거는 왜 찍었냐면 여기 지금 어 보면은 야 이제 숙성기 들어가잖아요 숙성기 들어가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요 과경 부위에 요 요게 길어요 다소 굉장히 깁니다 얘는 길주각에 나와요 길주각에 나오면서 여기가 경화돼요 회색으로 이제 지난 회색으로 경화되는데 요거 확인하면은 이제 아 요게 숙성기가 들어갔구나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숙성기가 들어가면 요게 과경 요렇게 회색빛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나무색깔로 변하는데 요거 변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떨어져요 웬만해서 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래도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더라구요 근데 요 전에 이제 새팔할 때 요 때는 진짜 요런 요런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재피콤팡이나 물음병 이런게 오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는 요때 조심해야 되구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지금까지 저는 낙과는 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루카 된거죠 코루카 된건 요건 뭐냐면 서로 이렇게 때렸을 때 과피 상처가 나면 이렇게 코루카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다소 다행스러운 건 얘는 요런 코루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열매가 형태가 고정이 되기도 하구요 그렇게 경화된다음부터는 거의 흔들리지 않구요 과피가 살짝 두꺼워요 예 다른거보다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두꺼운 편인거 같구요 그리고 코루카가 된다는 이유는 이제 막 이렇게 주변에 집어넣고 잎이 서로 스치거나 열매끼리 부딪혀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는 벌레들이 와갖고 이제 여기다가 배변활동을 하면서 긁어놔요 이렇게 이제 얘네가 움켜지고 이 표면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표면을 이동하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암을면서 이렇게 코루카가 진행이 되는데 얘는 방제만 조금 해주면 요런 코루카 되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8월 중순 수성이 거의 이제 막 빠지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열매 또 확인해야 되구요 소유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파리가 한두 시간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잎들은 제가 제거를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중간에 잎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잎들은 제가 제거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스칠 일이 없지만 요게 가깝게 붙어있다 그러면 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파리가 막 이렇게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제거한 겁니다 그런거는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보이면 야 얘가 옆을 때려 가지고 상처를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거 제거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 요런 모서리 틈이나 이런 걸로 때리면 상처가 아물면서 또 지저분하게 코르크화가 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8월 말 하순 요거는 이제 막 본격적인 수확기가 다 된 거예요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29일 요거 요사지는 이제 두더지 피해 봤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찍어놨냐면 지금 보면은 도장지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잎이 벌써 8월달 인데도 일부 지금 이렇게 갈변되는 게 보입니다 나무 힘들어서 그렇고요 잎을 오므리고 있어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나무가 이제 뭐 거름도 줘보고 물도 줘보고 막 온갖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역시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열매 개수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열매 개수를 줄여도 안 됩니다 도장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면 8월달이기 때문에 도장지는 6월달까지 7월초 장마까지만 그때 이제 유도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내년 해거리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켜봐야 되려고요 요때 이제 포도 같은 경우 모로포도는 요런 식으로 숙성 들어갑니다 바로 30일이면 당도가 이제 오르고 모로포도는 착색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숙성이 되는 품종이에요 이제 착색기열의 품종들은 익으면서 색깔이 오는데 얘는 색깔부터 오고 그다음에 익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9월 상순 요거는 좀 이른 시기에 이제 맛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수확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숙성은 들어가긴 하는데 당도는 다섯 떨어졌어요 요 때 당도가 14에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후숙 됐을 때 그리고 기본 당도는 7브릭스 나왔어요 7에서 8브릭스 근데 이제 개화시점 5월 20일날 개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화시점으로부터 요 때 9월까지를 따지면 약 100일입니다 딱 100일 근데 얘는 수확 모든 달 애들이 그렇지만 105일에서 110일을 두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110일 정도 개화 후 110일 이후에 수확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른 시기에 나가가지고 조금 당도가 그리고 숙성이 막바지라 하더라도 이때도 물을 계속 주고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비대는 계속 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9월 5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을 하면 500g짜리 트레이에 약 2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20개에서 많이 들어가면 22개 적게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25개 정도 근데 사이즈는 딸기 사이즈 정도 되고 하여간 포장은 뭐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일단 요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낱개 포장을 요거 하나씩 할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 갈 건지 9월 9일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수확을 하기 시작했을 시기입니다 이때 소구 형태로 다 굳어져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도 하고 개별적으로 따서도 하고요 이때는 이제 선물용 포장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포장 해가지고 나갈 때 들고 가면 좋을 거 같아서 요거 이제 포장제죠 요거 2kg 1kg씩 2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포장해 본 건데 나쁘지 않더라구요 들고 다니기 편하다고 좋아하시더라구요 9월 14일이구요 요거 이제 작업하는 건데 이제 밑에 하나씩 따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선별작업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팩에 넣고 그 다음에 스티커 작업 해 놓은 거 이렇게 붙이구요 그 다음에 박스 작업 해가지고 이렇게 담구요 담은 거 이제 요거는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공판장 출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해도 가는데 저는 요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벌레도 들어가고 후속되면서 이렇게 먼지도 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겉에 여기 비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겉면에 비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구멍은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 다 뚫려 있고 그래서 이제 숨을 쉴 수 있어요 얘네가 후속이 되야 되니까 산소가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지는 안 들어가고 벌레들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겉면까지 포장해가지고 1kg씩 이렇게 해서 공판장 출하 올해는 공판장 안 갔어요 공판장 안 가고 전량 다 이제 전년도 드셨던 분들하고 선물용 포장해 달라고 그래갖고 내보냈고요 어 요거는 이제 10월달 사진이네요 10월달 사진인데 이제 9월 넘어가고 수확이 끝난 이후에 낙엽이 시작되는데 낙엽은 밑에서 하단부에서 먼저 와요 이렇게 도장지가 뻗어있는 그 하단부부터 이제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퇴화되면서 낙엽이 칩니다 여기 병이 아파 병은 아니고요 이때는 노화에요 노화 순서대로 이렇게 노화 과정이 옵니다 10월 2일 10월 17일날 이때 이제 으름이 이거 가지고 으름 사진 찍어놓은 거고 10월 26일 이때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끝나고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전지전정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어 이제 저는 삽수체치랑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조금 더 안전한게 좋아서 예 10월달에는 되도록 안 건드리고요 어 근데 전지전정을 할 수 있어요 10월 말이면은 이때부터는 전지전정을 해 왔고요 눈 보시면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끊고 여기 밑에서 한 눈 정도 이렇게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재활용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올해 농사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됐고요 어 뭐 딱히 별거 없습니다 이제 뭐 매년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아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포장 조금 더 신경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5월달에 실수했던 방지 실수했던 것만 만회를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가을 식제 하신다고 그래서 일부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음 올해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근데 추운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봄에 또 급하게 서둘러 갖고 물 주고 막 이렇게 해 갖고 어 잎이 더 빠른 시기에 이렇게 전개되지 않도록 어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에 충분히 눈이 오고 해 가지고 가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우면은 또 벌레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내년에는 다리한테는 포도나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제 어 다리한테는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은 뭐 남겨 주시고요 저는 올해 요렇게 해서 마무리 잘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수확량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제 2년생 유목들 그 큰 밭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모두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